우리가 그 풍수적인 그 이론과 그 지혜를 갖고 바라보면 요즘 같은 그 습도 높은 날이 불쾌지수만 유발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. 우리에게 큰 그 재정적인 그 돈복 터질 그 기회가 더 돼줄 수 있습니다. 이걸 그 잘 보여주는 그 사례가 어제 그 코인 시장에서 그 생겼나 봅니다. 참고로 저는 그 코인을 하지 않는데요. 유튜브 영상에 그 하루에 그 1000% 넘게 그 상승한 종목이 나왔다고 그 뭔가 뜨더라고요.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그 봤더니 제가 그 종목은 그 까먹었는데요. 어떤 종목이 그 거래가 그 중지 되는 날이었었나 봅니다. 어제가요. 주식으로 말하면 그 상패 예정된 그 어느 종목이 어제 그 법원에서 그 거래 정지와 그 관련을 해서 코인 그 발행 측의 그 이의제기가 그 가처분이 그 받아들여지면서 그 쉽게 말해서 그 죽다 살아남은 그런 종목이 그 생긴 겁니다. 그러니 그 반발 매수로 그 수급이 그 몰렸겠죠. 그래서 어제 그 하루 동안 1000% 넘게 그 올랐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그 1억 넣어놓고 그 10억에 판 사람이 있을까요? 주식 해보신 분들 그 잘 아시겠지만은 대개 개미들 뭐 기스프로 먹고 나오면 뭐 만족하잖아요.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코인하라고 이런 이야기 그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. 오해 없이 오늘 영상 그 돈복 터지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코인보다 더 중요한 그게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보자고 이런 그 시간을 마련한 것이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지금부터 내용의 귀를 오히려 더 쫑긋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떤 그 기가 막힌 그 운대가 맞는 어떤 분이 어제 그 저 종목을 100만원어치 사들고 무슨 배짱인지 그 하루 종일 그 잘 들고 있다가 그 10배 먹고 나왔다면요. 이런 그 돈벼락도 없을 겁니다. 여기서 그 풍수에서 말하는 그 습도 높은 날의 그 규정이 매우 그 흥미롭다는 것입니다. 풍수에서는 그 습도 높은 날은 그 물의 기운이 그 강한 날로 그 판단을 합니다. 이렇게 그 물 기운이 그 강한 날이 되면 그 물은 그 재물과 번영을 상징하게 했죠. 그래서 습도 높은 날은 그 이런 또 풍수 안목을 우리가 또 갖고 보면 누군가에게는 그 분명히 또 아주 대박이 터질 그런 그 돈복 터질 그 절호의 또 그런 그 기회의 날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린 말씀이 있었잖아요. 우연히 그 처음 본 어떤 그 흐르는 물가를 만나거든 그때 그 꼭 동전을 그 물 속에 던져주시라는 그 말씀 여러 번 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. 물 기운과 그 금전운은 그 뗄려야 뗄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오행에서 그 자주 언급하는 그 물 기운이라는 것이 중량천 또 양재천에만 있는 게 아니죠. 바로 그 습도 높은 날은 그 우리 그 풍수 환경 도처에서 그런 그 재정적인 그 유리한 그 환경이 펼쳐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. 습도 높은 날은 그래서 그 짜증만 우리에게 주는 날이 아닙니다. 누군가에게는 그런 날이 바로 그 풍수적인 우리가 안목을 또 놓치지 않고 본다면 그때 그 어떤 분들에게는 큰 그 기회의 시간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습도가 높은 날은 그 우리 그 신체 가운데는 그 뇌 즉 머리 부분의 그 기능이 돈복을 크게 그 열어줍니다. 머리를 그 잘 쓰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. 그런데 습도 높은 날은 또 재물이 그 잘 흩어지지 않죠. 습도는 그 재물을 모이게 하는 그 긍정적인 그 풍수의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또 돈복 터질 그 좋은 발상을 또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뇌 속에서 또 찾기에도 유리한 날입니다. 습도 높은 날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화장대 위에 꼭 지폐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그 재수 있는 일들이 많이 그 생기게 됩니다. 화장대 위에 이렇게 올려둔 그 지폐는 재물운을 그 상승시킵니다. 동시에 그 습도는 물이 그 기온을 강화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죠. 화장대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지방공간에서 그 향이 배인 이런 지방공간은 다른 곳보다 더 풍요의 그 에너지를 몰고 오기에 최적 공간으로 또 탈바꿈하게 됩니다. 유감없이 그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대개 동전은 그 금전운을 넓게 그 암시하는 그런 의미라면 지폐가 되면 또 금전운에 더 결합된 암시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. 바로 그 재정적인 그 안정감까지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돈복을 또 안정감 있게 몰고 온다는 것은 결국 그 집안이 위험같은 그런 불확실성은 그 줄어든 상태에서 돈복을 뿌리깊게 내리는 그런 방법도 될 테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그 화장대 위에 꼭 지폐를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. 습도 높은 날에는요. 높았음에 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코인하라는 그런 주제 아니었죠? 바로 습도와 그 돈복과의 그 상관관계가 오늘 그 영상의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.